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엔 역시 거짓말이지 길걷 닦아? 먹을 거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먹어야지 먹을 거 먹을 거 이거 계란말이 땅에다 계란말 살려주세요! 에헤헤 물반들 구워줘와 왜 이렇게 길가에 음식들이 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배부른 거 같은데 고추? 고추 또 곰 고추잖아 어, 배불러 더 먹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잠깐 근데 사회 닦아 있잖아 그래 좋아 이것도 넘어갈 순 없지 아, 배부르 아, 배부르 배가 너무 부른데 아우 아유 오늘도 퇴근이다 아유 오늘 봉수하고 요루는 뭐하고 놀았을러나 아유 아유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을 내어준다네 아유 아유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봉수 어? 뭐야? 야 집 앞에 쓰레기통 뒤지고 뭐하는거야 지금 어? 아 저 오늘 나 이거 뭐야 심심해갖고 거짓놀이 하고있어 심심해서 거짓놀이를 했다고? 여기 맛있는거 있나? 너 그러면은 길바닥에 있는거 막 그런거 주워먹은거 아니지? 맞아! 뭐라고 너 그러다 배타 걸려 아빠 재밌는거 보여줄게 뭔데 뭔데 아 이거 뭐야 암호 핫도그 암호 핫도그 지지 지지 빨리 버려 쓰레기통에 있었던 거잖아 빨리 버려 여기다 아 버려 지지야 지지 더러운거야 먹을게 버리라 했다 아빠가 이러면 거짓놀이 하지마 그러다 거짓해요 재밌는데 어떡해 이게 아빠도 거지다 아 딱 아흐 딱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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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 이유가 있다니까 다 가자 반도가 아빠 왔다 어 반도가 너 개밥 개밥 개밥을 먹어 먹을게 없어 이거 진짜 완전 오늘 그러면 뭐 하루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짓놀이 하고 논거야 응 계속 막 땅에 있는거 다 주워먹었어 아이 모레도 먹었어 모레도 그럼? 어? 어떻게 알았지? 야 이만 아빠 나 어렸을 때 해봤거든 야 근데 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친구들이랑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거짓놀이를 혼자서 하고 있어 하루종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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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친구 없어 아아 뭘 따라와 아이 몸에 이렇게 뭘 묻히고 다녔어 이거 아유 아이 어머나 왔어요 아유 아이 오늘 봄수가 말이야 어? 오늘 거짓놀이를 하고 놀았대 아유 진짜 이거 속상해 죽겠어 이거 야 봄수 붓빛 붓빛 아이 봄수 빨리 씻고 빨리 자자 응 아 있어요 에 난 안 씻어야지 아이 씻고 자야 돼 아유 결부해야지 아 요런 차네 야 빨리 자 아이고 이거 봄수가 이거 친구 없어서 그런가 혼자서 거짓놀이를 하고 놀았네 이거 속상해 죽거라 죽게라 이거 뭘 뭘 주워 먹었는지 이거 아유 여보 벌써 자게? 아유 그래 자자 불 끌게 에휴 자야겠다 아유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그림ожоб 흉 wolf emo 아빠 아 무슨일이야 봄수에 새벽에 말이야 배가 배가 너무 아파 배 배 배 배가 필요한거 배가 볼록해졌어 God 내 가 너이 아파 아파... 배 배 빠악 아 meget sleosion 봉수 일로 와봐 하... 어이여여... 봉수 배가 왜 이래 이거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아무튼 아침부터 어 거짓놀이를 해가지고 막 주워서 보니까 배가 아픈 거 아니야 봉수야. 빨리 따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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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거 아유 이거 빨리 응급실 가야겠네 허! 왜왜그래 어어어어어 아아아.. 아니야 등룰 두드려줄게 아빠가 대박 등룰 두드려 건들이와 건들이와 알았어 알았어 어이 이거 왜이래 이거 이거 뭘 모은거야 돌체 뭐 먹었어 말해봐 아빠한테 나 나 나 나 이상한 후라이 후라이 계란후라이 계란 썩은 계란을 먹어도 그렇구만 아잇 병원 다왔다 빨리 가자 빗물 빗물이 들어있는 사이다 이상한 거 뭐 없구만 이거 그러니까 배탈이 걸리지 아이고 뭐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놈의 배 아기는 왜 이렇게 발길질을 하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간호사님 아이고 아이고 간호사님 어휴 어휴 아휴 어떤 일에 오셨어요 아휴 배가 너무 아파요 아휴 아휴 만삭이신 거 같은데 저희 원장님한테 바로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접수해 드릴게요 원장님이 제일 처음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때 들어가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저기 앉아계세요 일단은 아휴 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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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아휴 아휴 봉수야 아휴 진짜 아빠가 막 씻어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배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아휴 병원 다 왔어 병원 다 왔어 아휴 아 뭐 나올 것 같아 아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휴 아휴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아휴 아휴 그니까 왜 이렇게 막 막 씻어먹어 아휴 그니까 또 배탈이 나는 거 아니야 아휴 진짜 아휴 나도 이럴 줄 몰랐지 아휴 배가 왜 이렇게 볼록해 오늘따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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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아저씨 저희 아들이 지금 아무래도 배탈에 걸린 거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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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빨리 접수해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휴 예 접수되었습니다 아휴 봉수야 접수됐대 조금만 기다려야 될 거 같아 아 배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아휴 뭘 막 주워 먹었나 막 배가 이따만 해주고 막 보세요 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을 열어봐봐요 아니 잠깐만 이 안자분 예 만삭이에요 뭐요? 만삭이요? 무슨 무슨 만삭이요? 임신 만삭이라고요? 임신 만삭이라고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아들은 저희 아들은 남잔데 어서 나와야 됩니다 어서 나와야 돼요 잠시만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 하는 거 이사람이 아니 완전 돌팔이 아니야 이거 보세요 얘가 뭐 여자가 생겼어요 얘 9살이라고요 무슨 만삭입니까? 배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지금 이 서류에서는 예 이 환자분 지금 만삭입니다 만삭이라고요? 지금 애 낳아야 된다고요 빨리 수술수료 갑시다 확실해요? 진짜 맞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어 아빠 아빠 어 수술 저 나올 거 같아요 나올 거 같아요 나올 거 같다고 뭐가 응 너 너 배 안에서 뭐가 뭐 발로 차는 거 같니? 어어어 중심 나 배를 두덜리고 있어 혹시 입덧도 하니? 입덧도? 아이 봉사 neighborhoods 이럴수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임신이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임신이란 말이야 봄쇠야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봄쇠 빨리 가자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봄쇠야 봄쇠야 아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아파요 환자분 힘드세요 힘 힘 힘 힘 힘 힘 나온다 나온다 아기가 좀 까만데요 아 시원해 아 이게 뭔 냄새 이게 뭔 냄새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여기 임신인거야 말이 안되잖아 이거 아휴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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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호자분? 어휴 저희 아 저희 봄쇠와 아이는 잘 나왔나요? 아이가 좀 까맣습니다 아이가 까맣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어휴 어휴 봄쇠야! 아 이거 뭔 냄새야 아휴 시원해 아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진짜 임신이 맞는거가 아니면 뭐야 이거 뭐야 배탈 난거 같은데 그냥 이거? 시원해 아휴 아휴 진짜 아휴 냄새 아휴 배가 아휴 배가 아휴 배가 아휴 배가 나온다구요 아휴 아줌마 아휴 배가 아휴 배가 나온다구요 아휴 이분이 임신인거 같은데 아휴 이분이? 빨리 빨리 옮깁시다 아휴 아줌마 화이팅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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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장님 아무래도 그 진력이 바뀐거 같네 우리 아들이랑 아휴 아휴 일처리 어떻게 하는거야? 아줌마 아줌마 똥 잘 쌓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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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살려줘요 아유 일가 나와요 아유 힘내세요 아유 이리 와봐 머리카락 좀 쥐어뜻게 아줌마 힘내세요 아유 아아아아아아 아줌마 힘내세요 아아우 아우 저 따라하세요 봄쇠야 봄쇠야 에 아유 이거 아무래도 진료 교육이 바뀌었나봐 그래 난 시원하니까 됐어 아유 아유 나 나 봄쇠야 지금 배 괜찮아? 더 힘주세요 더 더 더 더 더 더 나 이제 괜찮으니까 가야지 나 이제 괜찮아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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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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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울음 들게 나네 아유 잘 나오셨나보다 아유 아유 다행이네 아유 아유 아 너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야 봉쇠야 같이 가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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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